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타조알 뽑기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타조알이 아주 무심 무심한 아이인데요! 아주 고수용 뽑기긴 한데 일단 살펴보시면 그래도 지금 열쇠가 3개가! 3개가 나가는구나! 1, 2, 3개가 나가고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은 아니고 아! 4번이랑 2개가 나간 건데 그래도 좋은 상품이 2번, 3번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거 스위치! 이것도 스위치예요? 네 이거는 링피트! 닌텐도 거! 이거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맞나? 몰라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앞에 뒤에 있는 2개가 좋은 상품이 아닐까? 다 의심스러운데 2개가 이미 뽑혔으니 안 나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이게 교체가 될까? 한번 해보려고 근데 어차피 뒤에 있는 것도 막긴 해야 돼 앞으로 끌고 가서 음 오! 부른다! 불러! 부른다! 뒤로 갈 때인 것 같거든요 방향은 뒤로 갈 때가 맞는데 일단 걸려가지고 열쇠는 안에 들어있는가 봐 응? 열쇠는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응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보다 나아요 응 그래! 아 앞으로 온 거야? 잠시만요 문석씨 응? 왜 헷갈리지? 아는 맨 처음에 앞으로 했을 때 아니었는데요 어? 몰라요 걸리니까 또 모르겠네 일단 뭐 앞으로 더 끌고 와볼게요 이게 좀 이렇게 위치만 바뀌면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이 타조알이 예전에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양이 줄면 줄을수록 어렵거든요 어려워 훨씬 어려워 저희가 생각하는 뒤에 두 개 있다는 게 앞에 두 개 뽑으면 나머지 개 뽑기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 하나가 앞으로 좀 온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다 야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얘네는 되게 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유분방한 영혼이라서 너무 자유분방해 그러니까 하지만 앞으로 보내! 가자 얘들로 막아버려 딱스럽게 한 다음에 완전 베스트 아니야 그치? 완전 베스트지 가서 딱 손으로 세우고 싶다 얘들을 막아버려 그렇지! 오! 설계 설계 이것도 좋습니다 얘도 뒤에 있던 애거든요 이렇게 뒤를 막아주고 하나 더 넣고 근데 앞에도 두 개가 막고 있었어 응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아니면 잡다가 두 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 한번 해볼래 아 일단 좀 두리두리로? 어 살짝만 어 어 오 방향은 괜찮다 오케이 네 말대로 가운데로 넣어 그 사이로 들어가 제발 너 할 수 있어 가운데로 넣어 타조알 들어가 들어가 타조알 찍고 가보자 밀어버려 으악 아 유리두리 해볼까? 일단 귀에 있는 거 좀 더 붙일까? 아니야 아니 그냥 유리두리로 유리두리 한번 해보자 아니 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냅두면 되지 어 유리두리 타이밍은? 뒤로 갈 때 그냥 무난한 그 방향 그대로 그 방향 가운데로 왔네 아 얘를 앞으로 딱 붙이고 싶은데 말이죠 가운데로! 이거 앞에 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좀 더 붙이고 일단은 혹시 또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아 이따 뽑아보세요 얘를 세워야 돼요 안 세우고는 좀 아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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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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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위치 바꿨으면 되겠는데 잘 기억하겠다 두께 똑같아서 어 그러니까 아.. 위치 바꿨으면 진짜 되겠는데 아.. 저러면서 약간 변수 택 아니면 얘가 살짝 뒤로 와도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다 일단 유리두리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유리두리를 하면서 바꾸자 뽑히면 또 좋고 그치 안 뽑히다가 뭐 방향 바뀌어도 좋고 응 저희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외부저리로 키동 오케이 자 탁 그치 자리 비워 오케이 자리 비워 아 꼭 비워야되다 그러니까 저리가 아 잠시만 타이밍이 잠깐 내가 계속 이상하게 한다 아 쉬면 안 되는데 그냥 바로 딱 쳐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실수 안 할게요 지금부터 초집중 상태입니다 요 자 만원도 혹시 잡힐 수 있으니까 어 뒤있는 게 궁금하긴 한데 뭐 일단은 끝나로 떠 놓는 게 중요하니까 끝 세워지겠다 아우 아우 세워졌으면 좋은데 아까 떠서 세워질 각도였는데 그러니까 어 실수 안 돼서 방금 했던 거 같은데 어어 그러니까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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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왜 쳐져 지키가 표를 치는데요 됐 뭐해 오 오 와 아 얘는 이렇게 막 흘러 딱 잡혀가지고 나오는 맛이 없어 아 잘했는데 방금 어 새우 아 새우 아 새우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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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름 발라놨니? 미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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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워버렷 까비니 이러다 앞에 있는 거만 건들다가 가겠는데 아니 앞에 있는 거 일단 뽑으면 뒤에 있는 거 도전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 제가 뽑게? 어 뽑으면 되지 아니 뭐 뒤로 가든 뒤로 가든 얘가 뭐 뽑히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잖아 아 지금 어차피 괜찮아요 구석에 막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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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집중해 오 왜 점점 점점 숙여지는 거 같아 그 너가 잠깐 마흐르는 사이에 수그러졌어 아 그러니까 뭐야 어차피 눌러졌을 수도 있어 아 맞아 그렇다 치킨 그렇게 생각해 그래 엥정적으로 생각해 아 오오오 아 이 짰수는 안 될 거 같긴 한데 아 이 짰수는 안 될 거 같아 아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치킨과 한 번씩 이상하게 옆으로 가냐 엇 천천히 써요 오오 계속 붙였다 붙여버려? 가운데로 한 넣어요? 응 넣어봐 넣어봐 넣어질진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봐 도전해봐 아 옆에 걸렸어 제일 더 꺼내버렸어 응 잠깐만요 한번 그래도 안 돼 빨라 세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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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막아봐 아니면 그냥 해 뒤를 막다가 건드릴 수 있잖아 맞아요 정답이야 도현이 정답 약간 경계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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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아니 괜찮은 아 옆에는 이게 딱 제가 말하는 각도국이긴 하거든요 나도 이 각도인데 아 근데 이거 직계가 좀 옆으로 휜다 아 진짜? 어 옆으로 휜다 아 직계가 옆으로 휘는 걸 몰랐어요 직계가 옆으로 휘었어요 직계가 하다가 이르면 안 되는디 딱 센터로 맞췄어? 어 센터로 맞췄는데 내려가면서 휘어 옆으로 옆으로 휘었어요 딱 조합으로 맞췄는데 내려가면서 옆으로 쓱 끝에서 휘네요 어디로 휘는지 잘 봐봐 네 어? 구석으로? 혹시? 구석이 더 좋을 수도 그래 다양한 각도를 아 예라이 나 앞에 있는 거라도 뽑아보자 가자 하나 나오자 어? 혹시?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이게 앞에 있던 거라서 아 진짜 우리도 다 좋아해 뽑았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품이 확률도 없죠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에비츄일 것 같아요 에비츄 어 여깄네 어 너의 열쇠가 없는 거 어 열쇠 100개 붙어있구나 자 에비츄 에비츄 내가 예상 제 예상 에비츄 아니면 저 아래에 있는 아 역시 에비츄 역시 앞에 있는 에비츄 딱 맞았네 에비츄 에비츄 자 요거 하나 일단 뽑았고요 역시 앞에 있는 게 딱 그거네 요거가 이 디테일자고요 그러니까 용으로 해봐야 돼 이게 가능성 있어 아 다 손잡게 잡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성 있어 이거 앞으로 보내면 어 될 것 같아 오늘 지금 하나 뽑았으니까 약간 조짐이 좋아 어 느낌 좋지 이거 두 개 안 헷갈리고 잘해야 돼 근데 그치? 너야 너야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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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으로 갖고 다 앞으로 더 가면 돼 한 번만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요리조리 할 거 아니리 터 자 앞으로 더 붙여주고요 어? 아 두 개 앞으로 안 가 어 그리고 앞에 하나 없어졌어 응 지금 너 공간은 충분하잖아 응 어 아 잠깐만요 호호 이거는 예상이 없던 일인데요 아 도저히 가면 안 돼요 이거 두 개가 근데 뒤에 있던 거야 맞아 두 개 뒤에 있던 거야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보내버려 아 그럼 저 멀리서부터 할 거예요 요리조리를 아 그러게 응 그래도 둘 두 개가 앞으로 붙고 가는 거지 그렇지 괜찮네 아 그냥 한 번 남았어요 내일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로 할게요 설마 뭐 여기서 잡겠어? 지가? 잡으면 몰라 기도해 그냥 하나 뽑았다고 해도 그쵸? 에비츠지만 아 그러니까 여기 궁금했는데 네 아 뭐 뒤쪽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뭐 뭔지 몰라 이거 나오면 초대박이긴 한데 맞죠? 그렇지 근데 이거 나오면 완전 초멸망이긴 해 바로 도망가야지 자 어쨌든 저희는 멸망은 아니었고 요거도 뽑았는데 아 저거의 정체를 좀 아쉽게 확인을 못했네요 그쵸? 하지만 더 무리하지는 않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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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